5년하고 지금 집에 가서 상처를 다 잡으려고 와 날씨 깨 아이씨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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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지 기사님 살이 빠지지 않고 진짜 보기가 좋으신데 고맙습니다. 너무 살이 찐, 나는 찐한 체질이니까 아따 감당이 불감당 되니까 그래서 살이 좀 빠졌어 이렇게 방송하지 나왔습니다. 다 하는 인물이 참 옛날에 사람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안 하면 될 거 같은데 어, 그냥 하나 썼다고요 아니, 어디서 키워 전 달려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